먼저 헤르메스닥의 김시은 연구원 그리고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시은 연구원 이야기 좀 듣고 싶은 게 오늘장 특징주 특히나 주목하셨던 것들 보니까 두산중공업과 대한항공 보셨는데 앞서 전문가분들이 두산중공업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대한항공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뭐 대한항공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도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11월 1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다 보니까 여행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백신 보급도 확산이 되고 있고 백신 여건 도입으로 인해서 해외여행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주들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뭐 일본도 여행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 괌 같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출이 일단 어마어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여행에 대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물류대란에 대한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으려면 지금 주문을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물류대란이 글로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상에 대한 그 환물 운임 비용도 상승을 하게 되면 실적적인 측면으로도 이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그 부담으로 적용이 되고 있지만 일단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물류대란에 대한 수혜를 얻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류대란 백신 여건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대안항공 좀 보자라고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궁금합니다. 이슬희 전문가님 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골프존이고요. 이 종목 역시도 위드 코로나 대표 이제 수혜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골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제 한국 스크린 골프에 대한 점유율이 73%입니다. 근데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한국을 넘어서 지금 해외로 판로가 계속해서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뭐 가맹점이 굉장히 좀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형 성장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골프전이 이제 지금 현재 역대급 실적을 또 기록을 할 것으로 네 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동기 대비 한 두 배가량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3분기는 역대급 실적을 또 기록을 할 것으로 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4분기는 아무래도 조금 골프에 있어서는 비수기 시즌이다 보니까 이번 3분기 실적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년동기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3배 이상 또 가량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어떠한 실적 사이클은 굉장히 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골프라는 스포츠가 사실 그런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어떤 전유물로 여겨졌었는데 현재 이런 배경들을 보자면 이제 젊은 세대의 유입이 좀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 1년 새에 늘어나 이런 골프 인구의 이제 26% 정도가 이제 20대에서 30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골프 산업은 굉장히 좀 구조적인 어떠한 성장 구간에 좀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코로나 사태도 이제 골프 산업 성장에서의 굉장히 좀 한몫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동안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던 부분도 있겠고요. 또 실내 스포츠 활동에 굉장히 좀 제약이 걸리다 보니까 이 골프가 새로운 소비처로 또 떠오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타 스포츠 대비해서 접근성이 높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이런 스크린 골프장에 대한 이용객이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겨울은 아무래도 비수기다 보니까 약간은 좀 주춤할 수 있겠지만은 봄 시즌이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성수기 시즌에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올해 3분기 실적 수준과 굉장히 좀 보아업으로 비슷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4분기에 굉장히 3분기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그만큼 이제 기술적으로 차익실한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주목하고 계신 것이 LG유플러스신데요. 아무래도 또 디즈니플러스 상력과 함께 통신사의 기대감이 있는 데다가 또 하반기가 되면 아무래도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하게 됩니다. LG유플러스 얘기 좀 들어볼까요?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중점적인 거는 바로 이제 배당입니다. 그래서 이미 종목은 지금 현재 고배당주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월 말쯤 됐는데 사실 연말 되면은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상반기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드는 시즌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배당 쪽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3분기도 그렇고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배당이 높으려면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잘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올해 이제 배당 성향이 한 35%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들이 40%까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경기 방어주 개념보다는 성장주 개념으로 조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셔도 충분히 좀 좋으실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통신사업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사업까지도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모멘텀이나 내년을 봤을 때도 아무래도 이제 개별적인 기대감도도 갖고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올해의 기준으로 봤을 때 5.5%의 고배당까지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충분히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유플러스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하나 짚을 부분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아무래도 2분기까지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이라는 건 항상 예상이라는 건 있지만 막상 또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지만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기대감이 뭐냐면 이제 단순히 이제 통신사업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디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서 이제 굉장히 추가가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신사업뿐이 아니라 이 미디어 사업까지 이제 추가가 된다면은 어떤 그 신성장에 대한 어떤 동력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셔도 좀 충분히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5G에 대한 가입자 수가 굉장히 좀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는 천천히 이제 뭐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유플러스 지금 뭐 연일 지금 조금 약부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관에서는 그래도 매수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는 조금 뭐 상승 등락에 있어서 좀 정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성장상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앞서 지금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3%대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